네 이 영상은 로얄앤필드 히말라야네 시트고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트고는 800mm 입니다 그래서 재키는 178cm고 앉았을 경우에 양 발이 아주 편하게 그냥 풀썩 내려앉는 수준은 아니지만 잘 닿네요 그리고 시야도 지금 이 핸들바 자체도 살짝 팔을 편하게 내릴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시트 포지션부터가 상당히 부담을 덜게 하는 요소고요 중량이 182kg인데 옆에 사이드 팬에어를 달면 한 200kg 정도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이런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핸들바에서 오는 팔을 뻗는 자세 그리고 또 핸들바도 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다루는데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고 발을 올려보면 자연스럽게 이 연료탱크에 무릎이 닿는 그리고 연료탱크에도 여기도 이 데칼 이쁘긴 하지만 이런 니그리 패드를 달면 근데 뭐 이 바이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퍼포먼스를 바라고 탈 그런 모터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니그리 패드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푸페그는 상당히 위치가 편합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탠덤자를 위한 푸페그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트가 지금 보이실 텐데 엄청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이것도 편한 라이딩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는 약간 좀 형태적으로는 예쁜데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렇게 각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각도를 최대한 신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바깥으로 많이 꺾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탠덤자의 시트 포지션도 꽤 편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도 어떤 내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벌써 여기도 까졌거든요 하지만 마찰력이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여기 그립바가 잘 돼 있어서 이것도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갖췄어요 그 전에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? 아주 클래식하니 예쁩니다 키 구멍은 이쪽에 있어요 돌리면 툭 열리는데 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얘도 열립니다 근데 뭐 열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정비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겠고요 여기 이제 툴까지 갖췄어요 그러니까 듀얼 퍼포스다 보니까 자가로 수리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정비할 경우가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 있고 툴도 그리고 제대로 갖췄습니다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보시면 이 시트가 엄청 푹신해요 지금 제가 지금 별로 힘을 그렇게 안 주는 거거든요 거의 무슨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던데 그 뭐 고무철약 같은 거 그걸 만져본 적은 없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